3인 목소리 너무 쩡 아이 고맙습니다 레디! 아빠의 복수를 하러 왔다 다음은 엄마 토끼아라구요 혼가족 다 하는건가요? 섭님은 직초를 안하셔서 착하셔서 직초 안하는게 착한건 아니죠 자 그리고 말은 바로하라고 직초를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겁니다 저는 안하는게 아닙니다 못하는거지 저번에 두번인가 했어요 한번 직초 확실히 살인마를 더 잘하세요 왜냐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살인마는 쫓는거고 생존자는 도망가는건데 이게 도망가는 그 컨트롤이 더 힘든거 같애 쫓는것도 물론 힘들지만 도망가는 컨트롤이 제일 힘든거 같애 이 심리전을 잘해야되거든요 심리전을 잘해야되거든요 이 심리전을 잘해야되요 이 심리전을 잘해야되요 이 심리전을 잘해야되요 어떤 놈이야 어지럽다 어지러워 이놈아 아 아 아 이 심리전을 잘해야되요 다 빨았나 얘는 아 아 여기 맵이 너무 인성 인성맵인데 여기 제대로 떴는데 인성맵 아 어디갔어 여기 있구나 등굴게 등굴게 또 어디갔어 쿵짝 딩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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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딩동딩동딩 둥둥 에힣이 이게 한방입니다 여러분 방금처럼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피를 빨아요 흡혈을 해요 그럼 이렇게 3단계가 되면 한방입니다 한방 3단계가 되면 한방이에요 바로 그 아냐? 어디로 갔어 한명 너무 바르고 했다 야 너무 너네 인정사정 없이 이리와 제발 한번만 맞아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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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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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죠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갈거야 이루와 오 뭐야 지금 이거 직총? 우와 이거 직촌가봐 우와 이거 왜 직초야? 이거 퍽인가 보다 난 직초 하려고 그런거 아닌데 오오 소름 오오 소름 난 그냥 잡으려고 한 것 뿐인데 여기 어디 있겠죠 거기 어디 있겠죠 저기 있네요 안녕히 계세요 너야 아버지의 원수들 아버지의 원수들 저쪽에 있나? 아버지는 이제 혼자서 병뚜껑도 못 따시는데 어? 그렇지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할 때다 어딨냐 이놈들 뭐 하나도 안 돌렸어 이거 돌려놨나? 오 이거 많이 돌려놨네 빡빡빡빡빡빡빡빡빡잉 어? 이루아 이루아 딩디리디리딩 딩디리딩 딩디리딩 뭐하냐 그런 거 하지마 나 되게 잘하지? 막 이러면서 감탄했을 거 아니야 혼자 현란한 컨트롤 벗어 막 이러면서 혼자 감탄했을 거 아니야 그러지마 애니메이션 한번 도전해보십시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어디 계십니까 한번 나와보시지요 포기했네 아 그러면 개구가기인가 개구싸움인가 어디 계십니까 나오시지요 슉슉슉슉슉슉 자나? 게임 켜놓고? 그래 아 나가라 나가라 피카츄는 전기로 사람들한테 계속 감전을 일으켜서 그 실루엣이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전기로 지지면 사람들이 일정시간 또 잠깐 멈칫해요 으아아악 전기로 지지면서 사람들은 환각을 보게 되죠 환각을 보면서 이 살인마 모습이 앞에서 막 서있기도 하고 나는 저쪽에 있는데 앞에 막 살인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뭐 이제 다 알죠 저게 진짜 살인마인지 아닌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쉽게 말하면 위치가 계속 들키는 건데 그것도 3단계가 돼야 좋지 안 그러면은 뭐 삐카츄는 뭐 아니면 돈 거 같아요 잘되면은 되게 잘 풀리고 한번 안 풀리면 진짜 안 풀려요 훗 저건 환상이군 그런데 왜 휘두르지 환상이 아닌 거죠 그거 자 막판 가봅시다 애들이 안 보이냐 애들이 안 보이냐 뭐야 저 뒤에서 어디 있었어 너 지아야? 너 지아 있니? 지아에 누가 있었는데 그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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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오오오오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윽이 왼떡이야 왼떡인가요오오오 어쩐지 계속 어디서 우훎 우후 하더라 구하러 안가요? 아무도 구하러 안가지요? 궁! 짝! 짝! 아무튼 들어간 흔적은 없구만요? 일로와 일로와! 짝! 잘 숨는다 오 잘 숨어 아우 늦었어 팀을 꾸민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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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츄 이제 후두리 찹찹 타는거지요 한 명이 너무 시작과 동시에 바로 갔는데? 찹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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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가족이 해결을 못해서 의사선생님이 나섰습니다 의사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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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샤! 뭐 이렇게 찔끔찔끔 건드려놨어 살짝 한번 더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어 어디갔어 어 갑자기 시선이 막 그 시야가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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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시계퍼 그림자 분신술 썼냐 너네 说 시계퍼 이렇게 출발 아이고 야 여기 왜이렇게 많냐 왜이렇게 많냐 여기 어휴 안보여 약올리네 저놈이 얘만 지키면 되나 아휴 가자 여기 너무 안보인다 야 이새끼 약올리는거 봐 짠이나네 일단 걸어 죽어 어디갔어 이놈씨끼 이놈씨끼 잡아야지 이놈씨끼 잡아야지 왜 근데 얘네 발전기 발전기 얘네 하나도 안돌렸어? 뭐하냐 얘 뭐하냐 얘 얘네 근데 발전기를 하나도 안돌렸지 어? 뭐한거야 얘네 발전기도 안돌리고 어? 이따 일로와 이따 일로와 어디갔냐 얘 하나 어디갔냐 얘 하나 어차피 개구도 못가 호호 어차피 개구도 못가 이 상태면 쩌긋이 발전기 돌리고 있나보네 방금 튄거같은데 방금 튄거같은데? 에헤헤헤헤헤 이이놈이씨키야 이그우우우 이게 바로 피카츄입니다 여러분 아 우리 피카츄 뭐야 쟤 살았네 어쩐지 쟤 회복이 있었어 롤인거야 하지만 찾았지 하지만 찾았지 롤인거야 뿌시고 뿌시고 이것도 뿌시고 저쪽으로 갔죠 아 여기선 못찾겠어 이 시키 넌 이 시키 넌 하자 넌 안되겄어 넌 안되겄어 너는 용서가 안되겄어 너는 영원히 회생불능이여 이 시키야 아 나 생상에 열받네 어 이 시키 아 생상에 열받네 와 여러분 보셨나요? 발전기 한 개도 안 돌아갔습니다 네 역시 막판에 캐리하는군요 설마 막 또 견자단하고 이러진 않겠지 쟤 근데 얘 어디갔니? 근데 얘 어디갔니? 근데 글쎄 웃고 떠드는 사이 이거 괜찮네 여기 근처에 있는데 어디갔지? 설마 요 주변에 막 개구가 있고 그런건 아니겠지? 어디갔지? 어디갔지? 숨소리도 안들리네 어디간거야 얘 여기까지 왔어? 어딨는걸까 설마 지하로 내려가진 않았겠지? 거기서? 설마? 아휴 말려죽었네 아이고 못찾았다 아 감사합니다 깼습니다 올킬했습니다 잡아서 걸었으면 더 완벽했을텐데 아깝네요 고마운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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